속건조?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안까지 쩍쩍 갈라지고 당기는 속건조의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피부에서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는 순간 진행되는 건 뭐다? 눕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스킨케어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바로 그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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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에센스, 크림 다 써봐도 왜 계속 당길까? 아 뭐 이 제품 쓰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런 뻔한 광고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스킨케어법을 어쩌면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저도 이번에 광명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독 겨울이 되면 속건조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공이 늘어지고 피부가 처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크림을 막 수시로 두껍게 바르는데 계속 당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히려 유분만 많아진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크림을 바른 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크림은 우리 피부를 감싸주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피부 바깥 부분에 수분을 당겨서 가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어때요? 습도가 낮아지죠? 주변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크림을 많이 발라도 계속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광명 찾은 스킨케어법이 뭐냐고요? 바로 미러링 스킨케어법입니다. 우리 평소 스킨케어 다 뻔하죠? 하지만 속건조 케어법은 좀 달라야 합니다. 세럼이나 크림을 바른 후에 다시 수분 영양으로 픽싱해주는 에센스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크림 레이어 위에 한 번 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 속건조와 노화를 방지해주는 미러링 스킨케어의 핵심입니다.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미러링 스킨케어의 가장 최적화된 제품 퍼스트 에센스를 소개합니다. 세포성장 인자가 피부 속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MTD 기술을 적용시킨 코오롱 뷰티랩에서 작정하고 만든 엠키리의 신제품인데요. 세럼이나 크림을 발라주시고 마지막 단계에 이 퍼스트 에센스를 한 번 더 코팅하듯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첫 단계에는 피부결과 모공을 탄탄하게 케어해주고 마지막 단계에 한 번 더 수분과 영양으로 감싸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까 좀 신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성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고퀄리티 안티에이징 에센스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묽은 타입의 에센스는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 기존에 써봤던 워터 타입 에센스와 차원이 다릅니다. 흡수력이 정말 뛰어나고 수분뿐만 아니라 피부결 자체를 정말 부들부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안티에이징 에센스인데도 정말 순하고 자극이 없다는 점이 저는 좋았는데요. 화장 전이나 아침 저녁 수시로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라는 거. 이 외에도 퍼스트 에센스와 함께 사용해주면 좋은 라인업 제품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다 추천하고 싶지만 그중에서도 가성비로는 요게 좀 좋다. 꼭 에센스랑 같이 써봐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크림입니다. 세럼도 좋지만 크림이 이 가성비와 제품력으로는 탑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크림과 발림성이나 흡수력이 남다릅니다. 푸석푸석하고 거친 피부결과 톤을 쓰담쓰담해서 진정시켜주는 느낌? 저는 제품 많이 쓰는 걸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미러링 스킨케어도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퍼스트 에센스를 발라준 후에 코어 파워 크림을 바르고 다시 에센스로 마무리해주는데요. 안티에이징 크림 특유의 미끌거림?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는 저처럼 에센스, 크림 에센스 이렇게 사용해주셔도 좋고요. 봄이나 여름에는 에센스, 세럼 에센스 이렇게 마무리해줘도 좋을 정도로 보습감이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조금 가볍게 미러링 스킨케어를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스페셜! 한 케어가 필요하다 하는 날에는 마스크팩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솔직히 시중에 일반적인 마스크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하지만 비싼 값을 합니다. 코어 파워 라인만큼은 정말 백화점 양뺨 따고 후려치는 퀄리티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꿀팁만 잘 활용하셔도 속건조?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엠퀴리와 함께 속건조를 해결하는 스킨케어 꿀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초 제품 뭐 사지? 하셨던 분들은 이 엠퀴리의 코어 파워 라인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원래 쓰던 제품들 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이 퍼스트 에센스만 활용하셔서 미러링 스킨케어법으로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겨울 촉촉한 피부 가꾸시길 바라고요. 속건조! 그리고 노화와 이별하시라고 제가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